드라우드마이크 파이크를 진행을 받은 개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이번에 벌써 드라우드마이크 다섯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공연을 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관객분들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드라우드마이크 참가자들께 미리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랜덤으로 이름을 부를거에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해둘테니까 마이크를 뽑고 집인은 벌스 뵙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흡으로 판단이 될거에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호흡 잘해주시면 됩니다. 공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드라우드마이크 1부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익슬로우라고 합니다. 케익샷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자세히 봐주세요. 자세히 봐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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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풍의 눈빛이 담아 이룬춤을 때 나를 이룬 만에 꿈을 꾸었기 부족한 내 모습이 더 터지길 바래 이제 난 이제 손이 나 스가 가려줬지 내가 신구만 웃으면 됐는데 저 대신 수을 가보지 영혼처럼 다 불만 이 삶은 점점 더 멋지게 사겠어 우어치 바울한 거 사쿠오는 신념이 벗어끼고 답답하려면 밤에 만들어 빌어 이 선풍의 눈빛이 담아 이룬춤 내 약이 갈까 목표도 내 머리 인수 내 눈같이 몸에 지으려 내 입에 안쪽으로 갈게 안쪽으로 갈게 안쪽으로 갈게 안쪽으로 갈게 내게 내게는 저 바다지에서 그냥 스케일즈가 초등의 진 이쁘다! 이 사람 모르지 마는구나 저는 구리에서 음악하고 있는 입시안이라고 하고요 구리한 노래 준비했으니까 즐겨주시면 감사하였습니다 비트해보세요 이쪽에 소리 한 번 주세요 더 돌려주시 앵팍으로 목걸음 나의 체제 원, 원, 원 몸을 바르지 떨어져 보기만 해도 시장에 뛰어 너가 더 대신 고른 짓어봤지 뭐라고 내가 아는 여기 어디 아니 뭐 외국의 나름의 슬로우 내 마음의 찬성 같지만 넌 가져도 차로 위에 서서 오토바이트 타고 있어 신춘한 거 알아 하얀다로 저로 괜찮아요 예전의 고난 땅을 매일까지 원, 원, 원 세요원 Delicious 찍는 중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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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하늘을 보며 눈이 나이 그저 지나가들이 아닌 때 나를 보고 연기를 잘 가르쳐서 모르게 그저 살이 빠져들면 너 아아아 Like your world's a man I don't look at all tonight You're so lonely, you're the night 그곳에만 넘어가면 시작을 안게 한다는 연기력을 찾아주면 Welcome to the brand of world 내 영혼을 즐겼던 예이 O 내 운 O O 어요 You're all 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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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이 헤 ..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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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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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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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츠고! 그리스마 모두 날지 해피 땡 대단해 예예 고소한 고수빈의 노인 벨라가 너와 뱉고 소원의 아침에 뱉을 깔고 막아야되로 사원의 아이코 캐슐 가슴 캐슐 기내사 국가로 빛 아아야만 바퀴 널 가게 바로 뱉어 브랩벨트 착해 위엄 두르고 갯설리 빛벨트 꺼내 암천 잡지게 빛맨 강해 고수겹스 그래비 지금 가슴 뱉이의 나비 타이호 타이호 호흡으로 실패를 다했고 감독님께서 리스트를 줬습니다 바로 올라올게요 코리안포의 양혁민 류제우 류제우 홍제인 홍제인 신민봉 시황 시황 자까지 호흡으로 실패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랜덤으로 비트 틀어줄거에요 오케이? 비트 한개만 틀어줄건데 비트가 끝날 때까지 랩을 못했나? 이렇게 집에 가면 돼요 알았죠? 아 우리 여기서 1,2,3등 뽑을거에요 알았죠? 1,2등은 이 뮤직비디오 한 명간 이렇게 줄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페이브샷 대표님한테 티셔츠 1등은 3장 2등은 2장 이렇게 줄거에요 오케이? 랜덤 비트 바로 주시라 오케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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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게 뱉어주세요 한단 렛츠기릿 이 뮤직비디오 이 뮤직비디오 이 뮤직비디오 이 뮤직비디오 이 뮤직비디오 ją 멋져서 듣기 시작한 2포인 오가 더 뚫리는 와연이 오가 더 출력의 파이 그래도 어차피 이것뿐에 저는 날 생각하면서 잠들고 우호가 한 번 더 달아오는 연준은 이제 전부 다 떨고 초반도 하면 난 이래 춤 다 됐어 너만 잊겠지 이 녹음을 시험기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올라오는 먹어버리자면 기회가 돼 바로 이 녹음을 전환하는 초고조고 조금 끼고 있게 니가 그치고우던 이선적인 모습이 있는 여기 나는 그녀말씀이나 이끄워 자신의 하나뿐이 다시 내게 비켜줘 후회적 비켜줘 모든 걸 깨끗한 걸 차고 계속 그렇게 비키고 내 척차는 정차는 껴줄 계속 레벨에 차 왜 날아가고 불편한 건 난 나게 일어날 미지구면 이제가 돼 그 꿈을 다 참아 금이라니 원하는 위치 와인덤 수축이지 난 부족함을 채우자 맥수수고 입술과 낯수가 없으려니 악원해보이는 야구실과 보이는 고마워 이 곡을 다 참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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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님 치우면 무대를 찢어 마침 풍듣고 소위 부를 찢으며 떡상 가자 빨리 두들고 형제나 갈머대 정중앙 가운데 무대를 강하게 발성도 안 잡힌 애들 사이도 랩으로 야막해 일자는 행복 킵팝 일자는 새해 옮지만 나에게만 신빙이만 LP2에 내 레스틱 색도 시발 후배를 시집어놓으셨다 나의 백수단 백틀리듬 소울 개꿀다 그대로를 채우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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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드러는 대피 All my got me All my got me 안녕하세요 우리와 잘 서로를 배려해서 모든 걸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보면 공평하게 호흡으로 할게 알았죠? 자 여기 이름 뭐예요? 임시현입니다 임시현입니다 호흡 레츠 고 자 그 다음 리치 자 누가 봐도 자 재호가 좀 더 봤어요 신민뿐 홍재 한남 양혁민 감독님 하지만 처음에 너무 멋있었어요 그 때가 KV샷 대표님한테 티셔츠 사이즈 하나 자 우리 이렇게 남았는데 어 좀 어땠어요 오늘 네 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옆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어 성끝 내려가세요 성끝 내려가세요 자 일단은 뭐 다들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두 분 다 이번 우리 사이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둘이 다른 건 티셔츠 한 장 차이야 세 장 두 장 1등 2등 네 넷스고 여기에서 자 여기 보고 KV샵 사랑해요 한 번 해주세요 roles KV샵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què 나같으면 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죠? 네 Rouxuled 너 힘들어 집에 이 bottle Phillips 한글자막 by 한효정